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 게스트가 누구인지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라이브도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가야금 연주자 이준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이준입니다 네 덥다 덥다 하니까 정말 그칠 줄 모르고 더워지는 요즘입니다 준희 씨는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마침 딱 지난주가 7말 8초 여름 휴가철이었어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다녀오진 못했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기도 한데 그래요 우리 준희 씨께서 원래 좀 약간 집돌이신 걸로 유명한데 네 그런데 뭔가 으락리라도 가서 조개구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름엔 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건강하게 즐겁게 이 시간 보내시면 그게 또 휴가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준희 씨가 오늘 맛있는 라디오를 위해서는 또 어떤 시원한 음악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음악 제목이 뭐죠? 오늘의 음악 제목은 가야금 연습곡 둥기둥기 포입니다 둥기둥기 포 가야금 연습곡이요? 네 어떤 곡일지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뭔가 가야금 연습곡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맞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둥기둥기는 약간 4인 것처럼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했겠죠 이렇게 연작을 하고 있는데 이 둥기둥기 시리즈는 언제 나왔냐 하면은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좀 연주자들이 좀 비교적 좀 한가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시간을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옛날부터 약간 그 저희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금 있는데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쇼팽이나 베토벤을 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이엘이라든지 소나티네라든지 한옹 같은 연습곡들이 굉장히 많고 방대하게 있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쇼팽이나 베토벤을 칠 수 있는 실력을 어렸을 때부터 쌓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곡이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국민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야금 산조를 칠 수 있으려면 가야금 연습곡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둥기둥당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가야금 요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요정님이세요? 네 요정입니다 둥기둥당과 둥기둥당을 먼저 냈는데 댓글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둥기둥기 시리즈로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당에서 기만 돼도 쉬워지는군요 그렇죠 둥기둥당에서 둥기둥기가 되면 좀 더 어르는 것 같잖아요 아이를 어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둥기둥당 둥당 청응둥당 이게 가야금의 구음인데요 주를 나타내는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연습곡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국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사실 거의 구전심수로 우리가 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악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학습을 늘 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음악이 좋아서 접근을 하려면 그 문턱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너무 높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약간 야망인데 피아노 학원만큼 가야금 학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교재가 많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구악기는 연습곡 연습교재가 부족할까 그런 생각 늘 해서 저도 사실 해금도 연습곡 따로 이렇게 있는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약간 앞에 조금 몇 곡 있다가 바로 또 아리랑 이런 걸로 넘어갔다가 금방 산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흐리말리 바이올린 교본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역시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보잉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참 이게 저도 늘 필요성을 전공자로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 준희씨 그런데 이게 벌써 엄청 오래되는데 이제야 4번이 나와서 글쎄 말입니다 1년에 한 곡씩 쓰시나요? 연습곡이요? 이게 처음에는 후닥닥닥 썼는데 이게 쉬운데 듣기가 좋게 쓰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쉬운 음악 만들기가 훨씬 어렵죠 그리고 이게 당장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순수하게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거의 2020년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2020년, 21년, 22년, 24년 못해도 이번 연도에는 5번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 준비해 오신 이 음악 둥기둥기 4 가야금판 에티드 이렇게 소개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올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야금판 바이예 자 그러면 이 곡 만들면서 혹시 참고한 우리 음악이 있으세요? 연습곡인데요 네 또 아까 의랑리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요즘 더우니까 바다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바다 중에 또 우리 아주 시원하고 신비로운 제주의 바다를 생각하면서 제주의 미뉴 용천검을 주제로 보였습니다 이 용천검이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녀거든요 아 정말요? 큰일 났네요 아 정말요? 큰일 났네요 네 하하하하 왜죠? 네 이 용천검이 선율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미녀가 그냥 좀 쉽잖아요 따라 부르기도 쉽고 그런데 이 용천검 같은 경우는 누가 작곡을 한 선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선율이 굉장히 그 선율이 예뻐서 맞아요 그리고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가고 아 붙질 않는구나 약간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길로 가는데 그게 되게 미녀처럼 듣기가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쓰는 게 정말 어려운데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누군가 굉장한 분께서 지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제주민요 용천검이 이제 연습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떤 악기든 사실 기초 연습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재미가 없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연습곡에 또 시원한 제주민요의 향기가 담겼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준희 씨의 음악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용천검이 어떤 곡이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용천검을 좀 원곡으로 만나보면 곡을 듣는 재미가 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곡 음원으로 잠깐 듣고 갈게요 이선옥과 조울선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용천검 이선옥과 조울선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아리아 강나무 청포대 달맞이 간다 이선옥과 조울선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아라밤에 방하로다 노들강변 뒤돌기 함상 보린 콩 한 방울 무르다 놓고 에야라디야 에야라디야 아라밤에 방하로다 순놈이 무르다 순놈을 주고 순놈이 무르다 암놈을 준다 에야라디야 에야라디야 아라밤에 방하로다 순놈이 무르는 소리 늙은 화보는 기동만 돈다 에야라디야 에야라디야 이선옥과 졸선의 소리로 제주민여 용천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선율인데요. 우리 이 노래곡을 기악기 오늘 준비해 주신 또 가야금 연주로 들으면 또 새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잠깐 우리 준희 씨께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연주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준의 가야금 연주로 제주민여 용천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만 마음에 듭니다. 김보미 DJ님이 항상 따다다다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요? 저 뭔가 변주를 주는 거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이 곡이 사실 이렇게 항상 선율적으로 이렇게 듣고 노래로 듣고 그래서 그랬는지 다른 베레이션 그러니까 변주를 생각을 못했는데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신비롭고 시원한 이 제주바다 이런 걸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야금 선율로 들으니까 굉장히 더 신비로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약간 저희 제주바다는 역시 뭔가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용천검 선율은 또 이 특유의 용천검만의 신비로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때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제주도 민요를 이렇게 가야금으로 연주할 일이 없죠? 진짜 저 뭔가 학교 때도 그렇고 나중에 연주자가 됐을 때도 제주도 민요는 거의 반주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해금으로 참 민요 반주 많이 하는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용천검은 저희가 아까 들었던 원곡 음원에서도 약간 그냥 손장단 치고 물어벅 같은 장단 치면서 그냥 노래하잖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니치의 오늘 음악 가야금 연습곡 둥기둥기4 이 곡은 이 용천검의 어떤 부분을 연습곡으로 이렇게 또 재해석하고 있을까요? 약간 선율적인 부분을 아주 살짝 차용했고 뭔가 그 신비로운 어떤 바다의 어떤 느낌 좀 제가 이걸 연주하다 보면 기초 연속곡으로 만들긴 했는데 제가 좀 애전한 마음이 약간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선율이라든가 코드 진행에 따라서 피아노를 반주로 깔았는데 그래서 이게 제 욕망이 피아노 학원에 가야금 학원도 같이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딸이랑 아들이 같이 다니면 오빠는 막 피아노를 치는데 딸은 가야금을 해. 그래서 같이 연주를 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는 피아노 반주가 있는 가야금 연습곡을 계속 만들 야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의 약간 수건 사업같이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앞에 1, 2, 3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1, 2, 3번도 다 피아노 반주에 가야금이 얹어져 있는 유튜브 가야금 요정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둥기둥단과 둥기둥기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가야금 요정 만들면서 저희인지 모르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약간 컨셉 충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연 때 이아람 대금 연주자가 관객들한테 공표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숨기는 것도 참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젠 가야금 요정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또 말씀해 주시네요. 시원하게.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준비해 주신 음악 바로 만나볼까 합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준의 연주로 들어볼 텐데요. 이 제주민여 용천검이 가야금 연습곡으로 어떻게 변화했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우리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준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둥기둥기 4 ите 말하고요. 연주로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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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주은의 가야금 연주로 둥기둥기 4 들어봤습니다. 우와 굉장히 심플한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꼬였네요. 굉장히 심플한데도 용천검이 들어가 있고요. 듣기에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좋습니다. 의도하신 바가 어렵게 쓰셨다고 하셨지만 의도하신 바가 다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그러려고 되게 노력해서 뭔가 듣기에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만든 사람은 조금 힘들었던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늘 준희 씨가 준비해 오신 이 곡 그리고 연주도 참 좋아하지만요. 저는 오늘 특별히 평소에도 늘 이렇게 잘 해주시지만 음향이 너무 좋았어요. 오 감독님 진짜 네 최금 씨입니다. 네 너무나 은은하게 정말 바닷가에서 해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음향에도 서사가 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제가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 아마 다음번 출연때는 더 좋은 마이크를 써주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1392님께서요. 이준 씨 여우락 공연 때 스승님과 함께 연주하시던 거 꽤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우락을 또 준희 씨 공연을 관람하셨던 청취자분께서 주셨네요. 약간 뭔가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순수하게 음악을 했을 때 그 또 연주하는 음악이 역시 순수하게 만들어졌고 순수한 음악이었겠죠. 그랬을 때 뭔가 지속성이 있고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는데 참 그러려면 마음이 참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전심수라는 교육 방식이 마음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무대화하는 거가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오늘 이 둥기둥기를 만들 때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음악은 다른 음악이지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구전심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연습곡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들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동입니다. 네. 그리고 참 그 스승과 제자가 무대에 함께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세대를 흘러서 음악이 흘러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더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6962님께서요. 저 요즘 가야금 배우고 있는데 한 번 따라해보고 싶어지는 곡이에요. 저도 둥기둥기 시리즈 열심히 연습하면 가야금 잘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 악보와 함께 손가락까지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정말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악보 작업을 하고 계신지. 네. 악보와 그게 지속성이 왜 없었냐면 곡을 만들어야 되고 녹음해야 되고 악보 만들어야 되고 그걸 영상에 찍은 다음에 영상이랑 악보를 또 합쳐야 될 거거든요. 이게 손 위에서 누구나 보고 따라할 수 있게 약간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사실은 오랜만에 이제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주인 씨의 그 둥기둥기 시리즈를 보고 연습하시던 분들은 다음 곡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하네요. 자 오늘 연주하신 이 곡도 이제 올라가겠죠? 네. 그래야죠. 네. 5259님께서요. 아 좋다. 공연 가서 듣고 싶어요. 가야금 요정 조댓구알 해주셨네요. 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아 우와. 이거를 바로 말씀하시는 김보미님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아 저 사실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조현출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역시. 이런 말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아 이런 용어가 또 있었군요. 네. 조금 더 신문물이랑 친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술가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가 너무 전통 예술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날 수 있는 화요일 코너인 맛있는 라이브. 이번 주는 가야금 연주자 이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악을 기초 연습곡 가야금 연습곡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네. 보통 피아노 연습곡들은 손가락 연습을 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인 씨의 오늘 음악 이 둥귀둥기4는 어떤 연습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제가 1, 2, 3번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번 검지 손가락 위주의 연주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엄지가 좀 더 추가가 돼서 거의 아직도 검지의 퍼센티지가 훨씬 크고요. 이제 엄지가 조금씩 나오는 정도?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손가락별로 조금 여기에 특화된 연습곡을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네요. 뭐 연퉁김 같은 거?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국악기가 그렇게 수법이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연습곡 쓰려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런 단계적인 연습곡보다는 곡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을 구사하기 위해서 진짜 방대한 양의 연습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한두 개 연습하다가 다음 테크닉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숙지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놈 같은 걸 틀고 박자에 맞춰서 약간 연퉁김 같은 어려운 주법은 그냥 주구장창 저희가 연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재미도 없고요. 네. 그 메트로놈 템포 3에서 4씩 올려가면서 그렇게 연퉁김만 하다 보면 한 두세 시간은 그냥 지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외롭고 해서 이런 많은 곡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면 좋겠다. 너무 험난한 길이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갑자기 큰 인물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작업을 완수하시면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연주곡을 쓰실 때라 곡 작업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초연습곡을 쓸 때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법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가야금의 선율이 너무 많아서 어렵지 않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음악을 만들 때 마음가짐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아름다워야 된다. 연습곡이더라도. 음악은 사실은 음악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음만 뜯더라도 아름다울 텐데 또 제가 만드는 게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심상이나 저의 마음이 담겨서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음악들은 사실은 디즈니에서 만화 보면서 느꼈던 음악들이 지금도 마음에 심상이 남아있는데 저는 노래를 다 외웠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혼자 뮤지컬 하면서 부르고 그럴 정도로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음악들이 사실은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음악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서 약간 이게 초등학생이 연주했을 때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까? 주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을 다가가는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걸 먼저 헤아리시네요.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보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와닿게 감히 디즈니처럼 대단한 음악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못지않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준희 씨, 가야금 고수로서 오늘 준비해 주신 이 둥기둥기4 가야금을 어느 정도 배운 학습자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야금은 특히 국악기 중에서는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악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소리가 나니까 대금이나 단소, 검은고 이런 악기들은 소리글을 내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어렵죠. 해금도 손이 금방 아파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첫 번째 기초 연습을 한 시간 정도 배우면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요? 바로요. 저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부터 도전해 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또 우리 문자 주신 청취자분 중에 또 가야금 배우고 계시다는 분 이 곡 연주해 보고 싶으시다는 분 계셨어요. 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바로 한번 실전에 옮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희 씨의 음악 한 번 더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두 번째 감상할 때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연습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연주하면서 뭔가 그 신비로운 바다를 주제로 쓰긴 했지만 저는 왜 그런지 이 곡 연주할 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뭔가 그리운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밤하늘에 별이 청청 떠있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좋네요. 네. 뭐 각자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상상하시면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준의 갈금 연주로 갈금 연습곡입니다. 여러분. 네. 갈금 연습곡 둥기둥기 포 청의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의에서 들어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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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준의 가야금연주로 둥기둥기4 가야금연습곡 들어봤습니다 9419 님께서요 가야금요정 채널에 가면 악보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좋아요 피아노라도 연습해보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악보 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죠 그리고 뭔가 소셜미디어에 약간 메일이라던가 DM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흔히 또 음원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너무 좋네요 그거는요 병곤황 님께서요 마음씨가 아름다운 요정님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정님 참 우리 준희 씨를 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같이 다니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참 요정님인 게 꽤나 저는 사실 오늘 좀 충격적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요정님의 모습을 제가 또 우리 준희 씨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들강 님께서요 찜통 더위에 쉰 마음을 위로해주듯 이주님 가야금의 짙은 멋이 시원하게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더위를 잊게 해주시는 우리 가야금 연주해주셨네요 마이별 님께서요 이주님 연습곡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네요 근데 이주님 피부가 많이 탄 것 같아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하셨는데요 휴가는 안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어디서 타신 건가요 제가 피부가 약해가지고 금방금방 타는데 또 깜빡하고 또 선크림 같은 걸 안 바르며 그래서 요즘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혼나시는지 제가 피부로 지금 피부의 주인이 될 분이 이렇게 혼내주셔가지고 그래요 이게 사실 뭐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피부가 약해지거나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제가 좀 남자치고는 피부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바르시고 알겠습니다 참 여름에 또 여름이니까 피부가 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 피디님들께서 얼굴 좋아 보이는데 건강해 보이는데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흰옷을 입고 오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요 약간 이게 데뷔 약간 역시 우리는 응가양의 데뷔가 있듯이 흰옷을 자주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악 감상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벌써 코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시원한 가야금 연습곡 가지고 오랜만에 맛있는 라디오 찾아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요 네 저 약간 이게 관객들한테 여쭤보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할 뻔해가지고 오늘 정말 저희는 만약에 휴가 아직 안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준희 씨가 오늘 연주해 주신 이 곡 들으면서 그냥 방에서 또 선선하게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유튜브로 약간 해변 같은 거 틀어놓고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준희 씨는 시원한 음악 들려주셨지만 또 당분간 이 더위는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준희 씨 남은 여름 또 초가을 겨울까지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지 좀 활동 계획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아 일단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뮤직그룹 세움이라는 팀이 내일부터 미국 투어 두 번째 미국 투어를 갑니다 아 정말요 바로 내일 나가세요 네 내일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산호세 재즈 페스티벌에 여기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를 알아봤더니 너무 훌륭한 레전드 재즈 뮤지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저희가 공연하러 간다기보다는 그분들 보러 구경하러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부 좀 하러 가는 느낌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게 또 페스티벌의 매력이죠 네 그리고 갔다 와서 5월 말 즈음에는 무용유산원에서 김서하라는 소리꾼과 함께 이수자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서라는 경기 소리꾼이 잡가 6개의 잡가를 가지고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그리고 작곡자로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건강히 또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준희 씨의 이 활동들 맛있는 라디오가 응원하고 있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눌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씨와 인사 나누며 1부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뮤직그룹 세움의 연주로 선역 들으면서 저는 잠시 2부로 돌아올게요